임택수 청주시 부시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음성군수 선거 출마 의지를 굳히고 조만간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. 내년 7월 공로 연수 예정인 임택수 부시장은 내년 음성군수 출마를 위해 이보다 앞선 올해 말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행정 7급으로 공직에 입문해 행안부 인사기획관과 충북도청 재난안전실장, 음성 부군수 등을 지낸 임 부시장은 국민의힘 입당이 점쳐지고 있습니다. 행정 7급으로 공직을 주지하는 것입니다.